고생해주세요. 역시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대인기를 골고 있는 혜민씨. 다시 한 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세계로 보도하는 한국 가요방송과 또 익산시민 인기 가수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! 또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꼭 잘생긴 사람만 초대를 하는가봐요. 이번에 가서 진짜 멋진 남자. 잘생긴 남자입니다. 자, 누구죠? 임상길씨입니다. 가슴에 핀꽃. 첫사람이야.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입니다. 박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임상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 눈에 핀꽃. 어. 네. 제 눈에 가슴에 핀꽃. 먼저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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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단발맘으로 켜겠습니다. 은아 예 5 오 오 아 오 오 가슴에 피는 위험한 내 손을 흔들게 보자는 슬픈 삶과 못을 꿈이 피고 아, 맹치 슬픈 삶과 못을 꿈이 피고 가슴 없을 것들이 가슴을 흘리고 쉽지 않게 웃으며, 허벅에 피자주니 맞춰받은 내 가슴을 한번만 더 해보려고 그대할 수 없고, 그대 너를 모르고 아, 맹치 슬픈 삶과 못을 꿈이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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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없을 것들이 가슴을 흘리고 아, 맹치 슬픈 삶과 못을 꿈이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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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는 물론 기공식 작곡가님이세요 제작곡가님은 좀ко 하셔서 네 노래 dengan 이 Ari A 으 흥 흥 흥 흥 아... 네네네 나는 눈을 감아줬다 피해가 쳐주지만 그 세상을 가지고 사마저도 없나 내리는 비가 좋다면 무삭도 없이 말이다 그나스 나를 그리워주자 지금 그나스 한번더 깨설렀습니다 하나는 그 추억 때문에 가슴이 미래가 없는데 그리운 그 남의 그녀가 그때를 몰랐어 진결했고 희생과 성경이고 나에게는 속상에 그리운 그 남의 그녀가 안녕히 계션만 있을까 하나가 끝이 없는 가슴이 흐려오는데 흐뭇한 날 그때는 뭘 말할 수 없잖아요 잊지마 생각하고 나의 맘 첫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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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 첫사람